밀양 표충사가 550회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봉행했습니다. 표충사는 어제 전통도사방장 원명스님, 전통도사 주지 원산스님, 주지 법기스님 등 4부대 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550회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봉행했습니다. 법기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호국 성사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계속해 선양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추계향사는 종사영반 사명대사 찬가, 헌화, 헌다순으로 진행됐으며 서산 사명기허 3대 성사에 호국충원을 추모했습니다.